아 이거 어떡하지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 팬에서 이렇게 갑자기 회장 자리에 앉게 되면 되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도 성공한 일이기도 하죠 저희 엄마 아빠는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엄마 아빠 나 TV 나왔어 이게 뭐야 작정했네 뭐야 이거 누가 바지 밑단을 잘라먹은 거예요 뭐야 이 생경한 풍경 머리에 피가 나고 있어요 부닭볶음면 지금 되게 매콤하다 너무 준비하고 어떻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리? 그냥 앉으면 안 되는 게 쌈 회장님이 자리 배치를 구상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자리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현무 회원님 네네 회원님? 회원님이지? 전 회장님 아니죠 전현무 회원님? 예예 어디에 앉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요? 어 여기 세 번째구나 세 번째구나 회원님 여기요 여기 강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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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사람을 만든다 내 자리에 너무 이상해 전부 별거 아니었어요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보여 얘 예전 생활하고 있을까요 네? 전력이 좀 힘이 있어 자기가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없어 보인다 진짜 회장 여친 우리 혜진 회원님께서는 이쪽으로 고마워요 나 원래 냈는데? 현상유지 현상유지네 이게 뭐라고 했겠지? 지금 회장석은 회장석 옆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두 분은 100% 역이고 내가 적인데 아 아니야 퍼스트 레이지가 이렇게 마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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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드라마 찍으세요 야 야 나 개인전 자리만 아니어도 돼 왜 왜 이렇게 자천될 수 없어요 아니 이 자리가 왜 자천되라니 우리 내 자리인데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한 회원님 네 아 설마 이쪽으로 와주세요 회식 때 그렇게 옆에 앉아봐 둘이 꼭냥꼭냥 아니 우린은 이제 야 이거 저기 잠시만요 시원 회원님 아 이분은 안 가려야 되니까 잠깐만 아 뭐지 아니 잠깐 어디에 앉아 아니 아니 저 서있어 아니 왜 저렇게 하면 제가 독한 사람 말입니다 시원 회원님 기한 씨 문을 위하자 문을 위하자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일단 앉아야 할 것만이 앉으세요 아니 진짜 뭐야 우리 둘이 뭐 뭐야 이거 틀린 것이죠 진짜요 아니 형 얼굴 다 가르지마요 힘내시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라고?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